지난 1분기 광주, 전남 지역 상풍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올랐습니다. 호남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1분기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상풍 물가 지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5.9%, 5.5%씩 상승했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광주, 전남 모두 전기와 수도, 가스요금이 27% 이상 증가했고 가공식품 분야도 9% 넘게 오른 게 이유라고 분석됩니다.